디켓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첫 금요일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언론사에 입사하거나 정당에 가입해서 중요한 일들을 이것저것 하면서 아름을 쌓다보면 이런 절벽을 느낍니다 정당은 같은 목소리를 증폭시키려고 존재하고 언론사는 취재력을 키우고 모아서 어떤 목소리를 크게 내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러다 보면 일관성이 생기고 그 일관성은 나와 100% 맞지는 않을 확률이 100%입니다 건조연스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회사의 모든 구성원들이 화가 나서 눌리는 버튼 이 다 다를 거예요 그렇죠 너무너무 다르죠 살아온 살만큼이나 입장 차이도 있고요 감각적 요소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냥 감각이 저걸 거부해 난 딴 건 몰라도 저건 저건 싫은 것 같아 저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들 갈려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몇 가지가 갈릴 수는 있는데요 정당도 커뮤니티도 논의하면서 양보하고 얻어내고 하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안 그럴 방법은 없습니다 나한테 가장 절실한 것을 내 인생 안에서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정치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최선의 것을 얻어내시려면 이런 걸 고민해주세요는 아닌 것 같아요 언제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여러분이 최악을 피하시려면 이런 것을 고민해주세요 정도 아닐까 싶어요 항상 속어법은 많은 위로가 되죠 저는 직업을 고를 때도 그랬어요 지금 있는 어깨를 고를 때도 아 그래요? 네 저는 아 그렇겠다 맞아요 20대 때는 그래야 돼요 저는 34세 이 직업을 찾는 바람에 따질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됐고 딴지가 날 받아준대 다급한 상황이었거든요 빨리 구매해야 돼 맞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매친되기 전에 심심할 때 우리 어릴 때 많이 하던 이상형 월드컵 같은 거죠 아 그렇죠 알고 보면 고른 게 아니라 소거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위로가 돼요 지금의 나의 상태를 인지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뭘 피해서 여기에 왔나 그래서 나는 무엇을 더 견딜 수 있고 어떤 선택을 할 때 뭘 버리고 또 뭘 더 강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곧 시작하시고 그것을 내기실 테란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에그타르트와 스콘 맛집 꾸룩꾸루 촬영할 때 쓴 그 원료 그대로 진경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전에 로아셀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를 드셔보세요 바나바육 추출물이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의 지방합성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수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셀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 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당신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주방에서 출근길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까지 소리와 나 둘만의 휴식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년 만에 공개방송 추천은 대구는 팟캐스트 시대 춘천 상상마당에서 8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대구 아회 아트홀에서 8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만나뵙겠습니다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춘천은 팟캐스트 시대는 8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 대구는 팟캐스트 시대는 8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시작됩니다 프랑스에 살면서 많은 마카롱을 먹어봤었죠 하지만 언제나 만족했던 건 아니었어요 절 가장 만족시킨 마카롱이 한국에서 왔다면 믿을 수 있나요? 촉촉한 식감 은은한 달콤함 제가 마카롱에 기대했던 모든 것이었어요 네 온유 마카롱이요 입안 가득 프랑스의 달콤함 꾸루꾸루 온유 마카롱 우리 신입사원이 걱정인 게 지금 우리 물건을 다 써보질 못했어요 맞아요 저의 늘 고민이에요 근데 제가 약간 여쭤보기도 이상하지 않나요? 딱 출근해서 저 마카롱 먹어봐도 돼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 데일리 라이트 맥주 호모 빼곤 다 설명해 줄 수 있긴 한데 꾸루꾸루 마카롱도 빨리 먹여야 되겠습니다 여튼 안 먹어보고 광고를 하겠습니다 네 꾸루꾸루 마카롱이 돌아왔답니다 드셔보신 분들은 반가워하시겠죠? 네 100% 통 아몬드를 갈아 만든 이탈리안 머랭 방식의 꼬끄 좋은 재료로 만드는 품격 있는 필링이 있습니다 제가 또 아까 난 이것만은 견딜 수 없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견딜 수 없는 건 뚱카롱이에요 오 한국인 답장해 뚱카롱은 만둣집에서도 많이 봅니다 그렇습니다 맞다 홍콩 갔다 왔다면서요 가족들이랑 네?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이었어? 네 난 누구 얘기 미안합니다 꼭 관심 없을 때 도와주거나 아는 척하면 안 돼 같은 아시아이긴 하죠 아니 저 홍콩 가족들이랑 갔을 때 단체 관광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겁나 뺑뺑이 빨리 돌리잖아요 한국 관광은 그럼요 그럼요 그때 되게 유명한 마카롱집에 한번 들러서 먹어본단 말입니다 그때 엄청 만족했습니다 꾸루꾸루가 더 낫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에 네 후기가 많습니다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있는 어떤 맛이 좋을지 모르겠다 싶으면 A세트 골라 담기가 가능한 D세트 과일맛 B세트 진하고 깊은 맛 C세트가 있습니다 오 이거 너무 좋은 구분이네요 과일맛 마카롱을 좋아하는 사람과 진하고 깊은 초콜릿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 차이는 아 그렇구나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구나 네 우리 요파씨 제육볶음 설명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잘 몰라서 무슨 차이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디저트에 굉장히 진심인 사람이 됐네요 빨리 먹어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기존 라인업인 포르투갈식 정통 에그타르트 천연 바닐라빈의 스콘 다양한 맛의 쿠키와 함께 주문해보시길 바랍니다 컴백 기념으로 10% 할인 행사도 하고 있어요 할인해드립니다 네 8월 25일까지 할인해드립니다 네 여름 내내 할인하고 있겠습니다 북유럽 연구소 팟캐스트 에디션 북극 연구소장 그대로 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외안들이 흔히 하는 실수죠 쉬는 시간에 스웨덴에 대해서 네 번조 에디터가 자기는 모빙밖에 모른다는 핀란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까발라버리시다니 수치스러워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북유럽 상국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 수치스러운 실수를 합니다 어제 제가 딱 그걸 봤거든요 무슨 무민 극장판에 성우 섭외 짤이었는데 되게 귀엽잖아요 무민 캐릭터들이 근데 막 성우하는 사람으로 장난으로 섭외를 한 것 같았어요 북유럽 출신들 배우 있잖아요 스카스골드 네네네 스카스가드 메즈미퀼스 거기 진짜 덴마크 아무튼 대충 그쪽 배우들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웨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핀란드 배우 중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닐까 저는 그러게요 핀란드 배우는 모르는데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핀란드 사람 아는 이름 대보세요 나루호도 나루호도 일본 사람들도 제가 모를 거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니까요 무민이라고 해야겠다 그냥 제가 어제 오는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인생의 경험과 토양을 북소장님은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관심이 없었던 것 같은데 스웨덴에서 공부 충실히 하다가 여기 와서 제도를 들여다보면 재미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사실 저는 일본인이 북유럽 어딘가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다가 돌아와서 일본으로 와도 대단한 궁금증이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본 정치는 궁금증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 똑같지? 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국은 알만할수록 질문들을 많이 생산해 주잖아요 우리한테 우리의 호기심을 자꾸 긁어대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예능 피디들도 이런 정치와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많이 보았더라고요 잠깐 슬쩍 공부했더니 사상검증구역 더 커뮤니티라는 프로그램 재밌었어요 그리고 아까 피디님은 대화하는 것도 싫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게 흥미로웠거든요 되게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평화롭게 대화를 하면서 어떤 부분은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그 과정이 저는 좋았어요 그게 반응이 좋아서 나중에 역주행하고 나서 유튜브에서 출연자들 모아가지고 따로 비하인드도 짓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원래 예능 잘 팔리면 요새 비하인드 찍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저랑 아주 사상이 다른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한테도 그렇게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있어요 대화를 안 해요 그냥 서로 호의를 갖고 잘해줘요 그 외에 모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그 좌파와 우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좌파와 우파는 가치 지향에 따른 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요거에 따라서 좌파와 우파가 갈리고요 진보와 보수는 기존 체제와 정책에 대한 태도 변화에 대한 수용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거 흑인에 대한 과잉 진압으로 시위가 미국에서 벌어졌을 때 진보 진영은 블랙 라이브스 메터라고 외쳤지만 보수는 law and order 법과 질서 이렇게 서로 하는 말이 달랐었어요 저를 기준으로 보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향하는 가치는 왼쪽 그렇지만 현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갑작스러운 변화 혁명을 통한 개혁 이거는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떤 급작스러운 변화가 가져올 그런 결과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입장이고 늦더라도 기존 체제에 대한 존중 그런 과정에 대한 중요성 절차에 대한 오류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가치 지향은 좌파지만 변화에 대한 태도는 보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보는 점점 나아지는 것이고 변화와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고 보수는 보전하고 지키는 것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며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습이에요? 네 그렇게 치면 제가 완전 보수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진보는 영어로는 우리는 진보하면 다른 말을 쓰는 것 같긴 한데 리버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 능력, 역사는 좋은 쪽으로 발전한다 이런 낙관성이 탑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역시 인간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진보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의 무한한 가능성을 신뢰하는 것에서 출발을 해요 우린 할 수 있어 우린 인간이니까 그렇죠 역사는 점점 더 나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거야 이런 그런데 보수는 개인보다는 조직, 전통, 역사, 전통을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운영되는 데는 심지어 편견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 진보는 편견은 개선해야 돼, 바꿔줘야 되라고 생각하지만 편견에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보수주의자는 이렇게 여기는 거죠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 그럼 너는 뭘 한다고 바꾸려고 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수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에드먼드 버크라는 보수주의자 이 사람이 보수의 개념을 정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에 프랑스 혁명이 정말 무지하고 나쁜 짓이었겠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프랑스 혁명가들이 무분별하고 경솔하다 이렇게 하면서 책을 쓴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읽어주시겠어요? 그것이 편견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소중히 여긴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더 오래 지속된 편견일수록 더 일반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편견일수록 바로 그 이유로 우리는 그러한 편견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각자 저마다 자신들의 사적인 이성에 입각해 살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사람을 못 믿겄다 왜냐하면 각 개인이 가진 이성의 양은 작기 때문에 사람은 멍청이다 오랜 세대에 걸쳐 축적된 국민 전체의 자본을 각자가 이용함으로써 더 훌륭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있던 대로 해라 그래서 이 버크가 말하는 편견은 신, 영혼, 도덕, 공동체 이렇게 이런 거는 이성과 과학만으로 설명하거나 해결할 수가 없다 개인을 중요시하는 자유주의보다 공동체와 전통이 더 중요하고 이것을 이끌어 가려면 어떤 권위, 군주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믿는 겁니다 철인 그렇죠 그래서 혁명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래서 버크로 대변되는 보수주의는 개인 또는 인간의 이성보다는 비록 편견일지라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아온 사회적 전통이나 관습 또 경험 이런 게 지혜의 축적이기 때문에 나름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더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버크가 말하는 보수주의자가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는 개몽군주가 지배하는 사회일 거예요 똘똘한 왕 그렇죠 착하고 똘똘한 왕 공동체에 대해서 진심이 있는 그런 왕이 지배하는 사회가 보수주의자가 보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죠 플라톤이 말하는 철권군주 이런 거요 기본적으로 옛날에 아무나 글자를 읽을 수 없던 시절에는 지식이는 기본적으로 리버럴입니다 공부한 다음에 인류가 나아가지 못한 어떠한 한 발을 딛는 일을 내 공부의 결과로서 보여주고 싶거든요 내가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세상을 발전시켰다 남들은 못하는 거 많이 한 사람인데 그럼 지금까지 이런 걸 집대성해가지고 앞으로는 무엇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다 말고 보통 보수의 가치에 끌려요 어떤 그런 순간이 옵니다 19세기 내내 많은 사상가쟁이들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 책도 이제 19세기 직전에 나왔죠 19세기에 많은 학자들이 프랑스 혁명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프랑스 혁명을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이게 진보적으로 어떻게 나갔느냐를 연구한 사상서보다는 사회과학 그전의 사회과학 서적들은 그래서 이게 너무 급하진 않았나? 라는 걸 성찰하는 책들이 더 많이 나가요 제가 학부 때 제일 즐겨 읽었던 구스타브르봉의 군중심리학 같은 거예요 군중심리라는 걸 연구할 만한 자료가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군중이 모여가지고 화를 내는 게 대단히 정치적인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냥 뭐 누가 사형당할 때? 축제? 이럴 때 보면 군중이 모일 일이 없어요 전쟁? 이럴 때까지는 그런데 군중이 군중의 의지 같은 무언가를 넣어서 모인 꼴을 처음 본 겁니다 프랑스에서 그다음부터 회의에 가득해진 거예요 이거 무서운 거 아니야? 왜 사람들이 귀족을 사질 짓으면서 즐거워해? 아 이거 통제 못할 것 같은데인 거죠 이게 혁명의 사륙이잖아 이 비인간적이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라고 라면서 거기에 대한 분노를 일갈하는 학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사회과학 저서들이 지금까지도 보수주의자들에게 텍스트북이 됩니다 군중은 모이면 미치게 돼 있어 군중이 군중의 의지대로 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저건 통제돼야 돼 그 근거를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다 이유가 있어 이제까지 해오던 것들은 그게 왕정이든 뭐든 말이다 예야 그래서 이제 보수주의자들이 볼 때는 그래서 실제로 뭐가 바뀌었어? 너의 삶이 나아졌니? 정말 지혜로운 군주가 나타나서 제도를 개혁해서 합법적으로 개혁해야지 정말 사회가 나아지는 거야 디즈데일리를 봐 노동권을 개혁했지 비스마르크를 봐 복지를 도입했잖아 이런 식으로 보수주의자들은 그렇게 말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은 보수주의자가 아주 좋아할 만한 인물이 되겠죠 그러네요 철인군주 그렇죠 반면 개몽주의 사상의 주요 목표는 개인을 속박해왔던 족쇄 구제도 앙샹 레짐으로부터 개인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속박해서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개인의 재능이 자유롭게 완전히 풀포텐셜로 발피가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진보와 보수가 개인대 집단 개혁대 전통으로 대립각을 세우게 된 기원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보수주의자들이 변화를 완전히 거부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 버크 같은 사람이 말하길 변화의 수단을 가지지 않는 국가는 국가를 보존하는 수단을 가지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보수주의가 사회의 진보적인 변화를 전적으로 부정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대신에 사회적 변화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그 변화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 내지는 급격한 변화로 인해 유발되는 커다란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두려워하기 때문으로 기존의 체제가 전혀 모순이 없다던가 혹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가 두려운 거지 변화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대로 살자는 거는 아니다 그렇죠 개선해 나가자는 거죠 그런데 그 개선을 조심스럽게 하자 그렇죠 그래서 이 혼란 갑작스러운 변화가 가져올 혼란과 사회적 비용이 두려운 것이고 그래서 이 역사적 계속성의 관점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변화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보수주의자가 아니라 수구라고 부르는 편이 적절하죠 여기에서 혼대 정치를 공부할 수 있는 열쇠가 나오고 에드먼드 버크의 발견을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에드먼드 버크가 발견해낸 건 이거예요 대중 정치에서 좌우는 벡터 값이 비슷하다 그런데 속도로 가른다 이러면 여기서부터는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지게 된다는 걸 밝혀낸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른 벡터 값은 차용할 수 있다 네 분당 1m 나가느냐 분당 1km로 나가느냐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분당 990m인지 991m인지를 가지고도 진보와 보수를 구분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을 설명하는 게 더 재미있어집니다 지금 그 군은 어떻죠? 과거로의 회기를 원하죠 심지어 예전보다 더 많은 민영화 일본과의 합작 군사적 수구의 구가 옛고자잖아요 이 수구 보수는 벡터 값이 달라요 그렇죠 방향이 다르잖아요 여기서부터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차이는 변화와 개선을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변화의 진행과 추동력에 대한 수용도의 차이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거죠 벡터와 그 숫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사회는 불합리해 공정하지 않아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둬선 안 돼 우리 스스로를 믿고 빠르게 개선하자 그 방법의 하나로 혁명도 배제하지 않는다가 진보라면 기존 체제가 발전해온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 급격한 변화가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 모르잖아 적법한 절차 안에서 우리 점진적으로 개선을 추구해 가자 이게 보수의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준으로 볼 때 생각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수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이게 이런 이론 얘기가 쓸모없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이 이론을 대입해 보면 어떨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는 민주당에서 당원들에게 국회의장 선출의 권한을 약간 양보하는 게 어때? 라는 논의가 나왔습니다 그랬죠 그 모든 면에서 리버럴이 한 번도 의심되어 본 적이 없는 민주와 유공자 다선 국회의원들이 이것을 반대했습니다 원인은 뭐죠? 나도 나름 급격한 변화를 이끌고 주동해온 사람이지만 그런 내가 봤을 때 이게 너무 급격한 변화다 속도가 다르다 내가 원하는 것과 네 그리고 거기에는 이건 고관여칭의 영역이에요 언제나 그 변수가 느껴진다는 겁니다 저 사람 개인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지? 저 사람이 예전보다 지금 있는 시스템 현재의 시스템을 더 신뢰하게 된 이유는 뭐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의 벡터값은 이 사람에게 어떤 느낌이었고 지금의 벡터값은 이 사람한테 어떤 느낌이지? 입장이 달라졌나? 돈이 많아졌나? 권력이 많아졌나? 혹은 지금 사회는 이대로 가도 된다는 만족감이 생겼나? 같은 질문들을 가지고 정치인을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이 이론이 있다면 고급편 고급편 그래서 비단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우리 권조이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평범한 사람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생각해요 변화에 있어서는 오히려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진보와 보수는 어떤 특정의 정치적인 이념이나 가치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실천적 태도나 행동양식입니다 그럼 이제 이 정의를 알고 나서는 보수이신가요? 진보이신가요? 저는 또 사안에 따라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저의 유불리에 따라서 각각 사안에서의 저의 벡터값도 달라지고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속도도 다르고 이제 우리는 이런 거 현실 정치에 대입해보기가 쉬워졌습니다 한 시간 동안 듣다 보니까 내 성별, 내 나이, 내 소득 수준, 내 신체 조건, 내 인종 다 상관했구나 나이가 더 먹어가면 내가 이룬 것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이룬 것들을 내가 얼마나 지키고 싶은가 내가 이룬 것들을 내어준 이 사회가 얼마나 정당해 보이는가 즉 내 아웃풋이 만족스러운가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나를 보수 진보로 바꾸죠 변형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진보와 보수는 어떤 특정의 정치적 인위험이나 가치의 내용과 무관하게 전면적인 사회 변화 빠른 변화에 대한 수용 태도와 이런 변화를 추동하는 주체인 인간에 대한 신뢰, 낙관에 대한 구분 그래서 자파 우파는 해당 시대를 지배하는 이념과 제도를 비판하고 극복하고자 하는가 아니면 이것을 옹호하는가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변화에 대한 수용도만으로 보수와 진보를 판단할 수 없는 게 이것이 결국은 어떤 인간에 대한 신뢰를 담고 있다고 했잖아요 진보는 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좋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원하는 거고 보수는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입장인 거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애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다양한 주장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시대를 막론하고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차이가 뭐냐면 개인이 마주하는 문제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릴 것이냐 사회에게 돌릴 것이냐의 차이예요 그래서 장발장을 예로 들어볼게요 누군가 빵을 훔쳤어요 가난한 어떤 사람이 빵을 훔쳤다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팩트 끝 팩트 끝 그러면 보수는 그 사람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그랬겠지 벌받아서 마땅해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된다 이게 보수의 태도라면 법과 원칙 그렇죠 법과 원칙 그렇지만 진보는 사건의 이명과 배경을 들여다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배가 고파서 무언가를 훔치는 지경까지 갔을까 만약 이 사람이 배고프지 않도록 사회가 돌봤다면 그 사람이 이런 죄를 저질렀을까 다시 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면 사회는 어떤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게 이제 사안을 바라보는 진보와 보수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보수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인간 본성에 대한 비관적인 접근이 모든 정치 논리에 포함되어 있고 인간 본성에 대한 비관적 접근 사람은 배가 고프면 훔치게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마 배고파서 저거 훔치려고 계속해서 기회를 엿봤을 거야 이것에 집중한다면 진보는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개인의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것인가 아니면 사회가 그 책임을 나눠줘야 된다고 주장하는가가 진보와 보수의 차이인 거죠 이게 나아가서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쁘고 이기적이라고 여기면 이 사람이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른 상태든 언제든 나쁜 짓을 저지를 수 있다고까지 갈 수 있지만 진보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다른 상황에 있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야라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기득권을 기준으로 우리와 저들을 가르는 행동에 대한 본능적인 추동이 또 존재하고요 이걸 정치병자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50대 여성이 조그만 디올 파우치를 받았어요 팩트죠 최근에 우리나라 보수는 이건 대단한 일이 아니다 이거 준 사람 누구냐 벌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만 머리가 복잡하죠 배경에 뭐가 있냐 그 배경은 우리 사회의 구조 전반까지 아우르게 돼요 이거 그냥 시세 조정 세력과 관련이 있니? 더 나아가서 검찰 권력과 관련이 있어? 사법 권력을 어떻게 나눴는가에 대한 오래된 문제점이 문제인 거 아닐까? 언론은 왜 그렇게밖에 접근할 수 없었을까? 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사회가 뭘 해야 될까? 를 얘기하는 게 보수는 싫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보수는 진정한 보수라면 그 사람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그랬을 것이야 벌받아 마땅하다 사회에서 격리시켜라고 나와야지 오리지널 보수의 태소란 말입니다 보통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저는 북소장님이 어제 얘기해 준 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기왕의 승자는 계속 승자인 게 보수의 정의에서 틀리지 않아요 기왕 검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게 많았으면 그가 무언가를 일반인들이 움직일 수 없는 걸 움직일 수 있는 특권은 정당한 거예요 보수에 대해서 봤을 때는 기계권에 대한 수호 그게 평등인 거예요 보수가 생각하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게 좀 더 마음이 편한 해석이에요 그러네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러네요 그래서 스웨덴으로 가볼게요 스웨덴은 아시다시피 사회민주주의 국가죠 그래서 현재 온건당이 집권은 하고 있지만 나라 전체의 사회민주주의의 가치가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쉐리버만이 쓴 정치가 우선한다라는 책에 보면 스웨덴 3인당의 최대 업적은 집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3인주의의 뿌리를 내리게 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 쉐리버만을 정치 얘기하고 많이 할 때가 한 20년 전쯤 그렇죠 그때 이 사람이 그때 이제 유럽 바깥에서는 스키나 북유럽 바깥에서는 더더욱 이해를 잘 못했던 3인주의가 정치적 승리를 가지고 온 이유에 대한 분석 같은 걸 퍼뜨리면서 그래서 북유럽의 제도를 보면 이 사람들은 인간이 선하다는 믿음의 기초한 제도를 갖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복지제도 사람들이 복지제도 하면 다 복지병 얘기를 하잖아요 외부에서는 복지병에 대한 비난과 걱정 일 안 한다 복지제도 있으면 누가 일하겠냐 근데 북유럽 사람들의 신념체계에서는 놀고 먹으면서 제도의 열매만 누리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사람들은 안 나빠 그렇게 네 일하는 게 즐겁잖아 그래서 실업수당 병가수당 자녀돌봄 효과 이런 거는 신뢰에 기반해서 사실 이런 거는 그 병원 진단서 내지 않아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신뢰가 깔려있고 그 다음 감옥에 대해서도 감옥은 처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교정시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리우치고 개화될 수 있다 인간의 선의를 의심하지 않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북유럽 제도 아니면 이런 복지제도의 바탕에 깔려있는 3인주의 사상? 그게 매력이긴 해요 네 이게 문화적인 코드가 된 거네요 3인주의의 이상향의 근본이에요 이게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그리고 일반적 보수 정치는 법 없으면 다 법을 무시해 인 거고요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들의 생활의 실천이라고 할까요? 실제 태도를 교정하는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저는 북유럽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되면서도 웃음이 나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 2등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2등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국회에서 다수당이 있고 그 다음에 제2당 제3당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정당한테 지원금을 두 배를 줘요 정당 지원금을 주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의석수에 비례해서 주게 돼 있을 텐데 일종의 적극적 차별 철폐군요 그렇죠 제가 국내에서 그런 시스템을 본 건 테일즈러너밖에 없는데 그게 뭐예요? 달리기 게임인데요 지난주 이야기를 참고해 주십시오 현질 안 하는 애들한테 선물을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한 당이 계속 독주하는 건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든 간 힘의 균형이 있으려면 2등이 계속 1등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 정당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원 제도도 이런 식으로 구성된 게 많거든요 2등한테 두 배를 주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동의를 한 거고 이 제도를 만들 때 1등이 동의를 했으니까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아까 말씀하신 생활 속에 어떤 의식이 심긴다는 게 2등해도 괜찮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코로나 때 뉴스 브리핑을 진행하다가 스웨덴 얘기를 하게 됐어요 같이 하시던 기자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중한 상황에서 의사들 휴가 줄 거 다 주고 어르신들 돌아가시게 하는 선택을 할 수 있냐 북유럽 사람들은 저도 말문이 턱 막히는 거예요 거기까진 저도 그때도 이해를 못 했거든요 아주 특수한 이머전시가 사람의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거나 인간적인 일상성을 깨버리게 하면 안 된다 라는 스웨덴의 사람들의 합의 이걸 우리는 이해를 못 해요 경험도 안 해봤고 상상도 안 되고 한국인의 스탠다드는 2020년 한국인의 판데믹 대비였어요 좌충우돌 막 피곤해 죽어가면서 다들 일렬정대로 빨리 가서 처리하도록 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3.6병원에 지금도 크게 걸려있는 그 방호복 입은 간호사 선생님이 할머니가 고속치는 그 감동적인 그림 그게 한국인 멘탈이거든요 그렇죠 저도 거기서 못 벗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외국에서는 어떻든 우리가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잘했기 때문에 권위주의 자파라는 개념이 다시 막 그 연구 대상에 오르고 있어요 그래요? 한국을 사례로요? 네 한국 중국을 사례로 한국정신 재밌죠 그래서 문제를 보는 관점으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사회 책임이냐 개인 책임이냐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가 갈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이게 도덕적으로 오르냐 그르냐 따지는 기준으로도 진보와 보수가 나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뉴욕대 교수인 조나단 하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도덕성 기반 이론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개념을 만들었어요 도덕성 기반 이론 네 모랄 파운데이션 티어리라는 걸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옳고 그름 또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직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을 하는데 보수와 진보는 그 기준의 가중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이 좋은 이게 옳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그른 일이냐를 구분할 때 배려대 위해 이게 남을 배려한 일이면 잘한 일이다 이게 남에게 피해를 주면 나쁜 일이다 어떤 식으로든지 피해를 준다면 올바르지 않다 그다음에 공정대 보수 공정하지 못하게 기회나 자원이 배분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래도 무임 승차를 극혐합니다 충성대 배신 개인보다는 집단을 우선으로 하고 조직을 우선으로 하죠 그래서 제대로 된 개인이라면 자신이 속한 집단에 해가 되는 짓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왜 비슬블러어에 대한 태도도 내부 고발자를 부덕한 사람으로 볼죠 그렇죠 이게 보수의 태도예요 무척게 왜 그러느냐 그렇죠 그래서 권위주의를 중요시 여기고 헌신 희생을 높이 삽니다 조직에 의해서 개인이 자기를 희생하고 이런 걸 굉장히 높이 사요 보수에서는 그다음에 권위와 체제 전보 이게 위계나 서열을 무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권위에는 순종하고 법과 질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학명불가 그렇죠 그리고 존엄과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것 나 자신을 존엄하게 여기는 것 자부심을 갖는 것 전통 숭고하고 고귀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옳게 여기죠 그래서 종교가 이거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보수주의자들 중에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훨씬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한국인들의 정치 문제에 대한 사실 모든 문제에 대한 반응을 보면 한국 사회가 디폴트로 보수적이라는 사실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진보주의자는 위혜 기반과 공정성 기반을 중요하게 여기인데요 제가 여지껏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틀을 말씀을 드렸는데 진보주의자는 앞에 두 개 위혜 기반과 공정성 기반 남을 피해를 줘서는 안 되고 그렇죠 공정해야 한다 그렇죠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괜찮아 공정 역시 다른 사람이 가져야 하는 기회를 뺏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피해를 주는 것의 일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괜찮다 이게 진보주의자들의 태도라면 그래서 타인에 대한 수용이나 존중이나 다양성 인정이 되게 높겠죠 뭐 피해만 안 주면 괜찮잖아 이런 태도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보수주의자들은 이 다섯 가지를 다 본대요 아 전부 다요? 네 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수는 집단의 이익을 중요하게 여기고 개인이 튀거나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하는 것을 용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까다롭게 어떤 태도나 행동이나 이런 거를 보는 거죠 잣대가 법 체계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이 부정적, 네거티브 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포지티브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포지티브 시스템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것만 허용된다 이런 제한적인 의미를 갖지만 네거티브 제도는 이것 빼고 다 해도 돼 이렇게만 하지 마라 그래서 법률이 규정하지 않는 것은 다 허용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보수주의, 기업인들은 사실 네거티브 시스템을 좋아하죠 이것 빼고 다 해도 된다라고 샌드박스, 샌드박스 할 때 그 샌드박스가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포지티브 제도는 규제우선 제도이고 네거티브 제도는 자유우선 제도입니다 되게 흥미롭네요 흔히 진보에 대한 요새 과도한 PC 이런 거에 대한 비판을 보면 진보가 과도하게 너무 도덕적이고 너무 까다롭고 프로불편라고 바뀌었죠 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사실 그런 도덕적인 걸 따지는 기준 자체는 보수가 훨씬 까다롭고 많다는 거잖아요 어제 시간에 이미 얘기 나왔어요 그 진보는 극좌에 가까워요 권위주의가 필요하다는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극좌에 가까운 것도 있고 저는 우리 사회의 디폴트 값이 보수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판단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는 것 내 이성으로 나를 설득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직관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왜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를 공화당을 지지하지, 국힘을 왜 부모님은 나랑 이렇게 의견이 다를까 난 부모님을 설득을 할 수가 없네 이런 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직관의 영역이고 선호의 영역이고 오랫동안 축적된 그 사람의 가치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랑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거 괜찮지 않아 하는 거랑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적대시하거나 나쁜 사람, 이상한 사람 또는 적패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각기 다르게 살아왔고 이념이나 정치 성향은 내가 선택을 한다기보다는 자라난 환경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신념이 돼버린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보다 나이가 많은 세대라든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 사람이 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에게 어떻게 살면서 이렇게 녹아들었던 어떤 가치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거나 바꾸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죠 대구하면 건조 그래요? 네, 저는 대구 출신입니다 그렇구나 네, 근데 정말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심지어 같은 세대 안에 젊은 세대라고 하더라도 수도권의 20대와 계속 대구에서 지역 차별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씀하신 자라난 환경이 다른 거에 대한 그런 얘기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다르고 접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또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에 대해서는 당연하게도 대구는 무조건 그런 사람들만 있자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릴 때는 부모님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 내 마음속에 당연히 그게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대표적으로 생각되는 게 대구는 지금도 학생인권 조례가 없는 집 자체거든요 그래서 체벌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가혹한 방식의 처벌이 다른 지역보다 좀 더 오래 남아 있었어요 저만 해도 양말 색깔까지 규정을 하는 학교가 아직도 있었을 정도로 제가 다닐 때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까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거기 인정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청소년 길을 계속 보냈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그 세대 중에서 권위와 체제 전복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뭔가 충성과 배신 이런 그런 도덕 기준에 대해서 뭔가 이걸 내가 까다롭게 따져야지 내가 살아남을 수 있구나라는 방식의 학습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그런 높은 위치에 올라갔을 때 나 역시 그게 작동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진보, 보수, 좌파, 우파의 가치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살펴봤는데 이게 그러니까 서로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가 없어요 각기 그냥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보셨어요? 네 거기 보면 학생들이 조회 시간에 교훈을 네 가지를 외치거든요 저도 그 장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그 장면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장면이 있었군요 깃발을 이렇게 딱 들면서 트래디션, 언어, 디스플린, 엑셀런스 이렇게 외치거든요 이게 전통, 명예, 훈육, 탁월함 이런 건데 이 네 가지를 보면 완벽한 보수의 가치죠 그래서 여기에 기존의 전통과 가치를 뒤우는 인물 그 키팅 선생님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 보면 완전 진보의 그 가치를 대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뭐 자유 자유, 그 다음에 막 권위를 뒤집고 자기 선생님이 아니라 캡틴이라고 부르라고 막 그러고 막 현재를 즐겨라 카르페디엠 하고 시인이 되라고 그러고 막 삶을 즐길 애들을 타락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90년대 적 학원물의 끝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기호학자 그 세금 릴리프를 말했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을 쓴 기호학자 존 레이코프가 이 보수와 진보 정부를 규정할 때 가부장적인 가정과 친구 같은 부모가 있는 가정 이렇게를 진보와 보수 정부로 나눠서 비유를 해요 그래서 죽은 시인의 사회에 나오는 학교와 키팅 선생님을 보면 완전히 보수와 진보 그 다음에 똑같은 배우가 나오네요 굿일 헌팅도 보셨죠? 아, 전인 건 안 봤습니다 굿일 헌팅 보셨죠? 아, 재밌죠 거기 이 청소부인 윌의 재능을 발견하고 아, 뭔지는 알아요 그 수학 선생님이 얘 천재구나 하고 이끌어주려는 근데 약간 가부장적이고 얘를 몰아붙이는 선생님이라면 아, 이 사람이 스웨덴 사람이네요 이 사람이 스텔라스 커스 거두니까 그리고 상담 선생님으로 로빈 윌람스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도 또 진보를 대변하는 그러니까 다정하게 상담해주는 그 사람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얘한테서 최고를 끌어내려는 사람 그 완벽한 진보와 보수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 사람이 다 필요했어요 이 사람한테는, 이 윌한테는 그러니까 뭐가 좋고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는 진보와 보수의 성향은 어떤 스테레오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진보라고 생각하고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개인의 기호나 선택이 이렇게 특정한 경향성을 보이는다는 연구가 있거든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이런 거 궁금해하는 교수님이 꼭 있죠 존 히빙이라는 교수, 네브라스카 대학의 교수님이 그것을 궁금해했습니다 재미는 있습니다 이런 건 또 보면 진보주의자, 보수주의자 좁게는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의 뇌와 개인의 기호를 분석한 연구가 있었어요 이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보와 보수의 경향성, 정치적 차이의 생물학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수주의자는 평소에 감자를 많이 먹는데요 굉장히 클래식한 음식이잖아요 폭폭하게 우리의 쌀 같은 근데 진보주의자는 아시아 음식, 뭐 이렇게 다른 나라 음식 있잖아요 이런 음식을 즐겨 먹는다고 하고 이게 왜 MBC 강점기 시절 이진숙 씨가 아주 좋아하던 MBC였던 시절에 전설적인 근육량이 많은 보수 이런 아, 네 알통보도요 네, 이게 생물학 중에서 제일 나쁜 우생학으로 나갈 위험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험이 위험하죠 다만 재밌는 건 있습니다 아, 너 짜장면 먹어? 너 진보야?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뭐라 그럴까 우열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차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사람들을 관찰하고 뭐 이런 경향성을 측정한 건데 보수주의자는 예측 가능한 것을 좋아하고 진보주의자는 실험적인 도전에 열려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항상 아는 맛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새로운 음식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미국인에게 중요한 레토릭이긴 해요 도시민들 중에서 좀 더 열려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인종의 다양한 동네에 가서 많은 음식들을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편견이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입증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는 대부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고 공화당 지지자는 도시 바깥에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평균이 강화되진 않았으면 좋겠지만 우리도 이런 그림은 안다는 거예요 왠지 펜코 애들은 안산 다문화 거리에 그 맛있는 식당들 안 가볼 것 같아요 그럼 어딜 갔나요? 오마카세? 감자를 먹겠죠 한국인의 감자 제육볶음을 먹지 않을까요? 오마카세? 이렇게 하여튼 예측 가는 건 좋아하고 실험적인 도전에 열려있고 그다음에 거실이나 사무실을 찾아가서 봐도 보수주의자들은 정리가 좀 더 잘 돼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스포츠 뭐 이런 데 관련된 기념품으로 장식한 사람이 많은 반면에 진보주의라고 스스로를 말하는 사람들은 책, CD, 내가 여행 갔을 때의 기념품 이렇게 활동과 경험과 관련된 것이 많고요 그리고 아까 진보 보수의 도덕성 기반 이론을 주장했다고 했던 조나단 하이트의 관찰에 따르면 이것도 재밌어요 진보는 강아지도 믹스를 선호하고 보수는 순종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보는 애완동물을 가족의 구성원이라고 여기는 반면에 보수주의자는 개는 개다 하지만 끔찍히 사랑할 수도 있어요 그냥 대하는 태도가 다를 뿐이죠 그래서 단지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너는 애완견이야 이런 차이일 뿐이지 하여튼 끔찍히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과거의 가치관에 얼마나 가까운가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왜 아까 권위주의에 대한 태도도 보수와 진보를 나눌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분명한 결말이 있는 이야기를 선호합니까? 진보는 열린 결말을 선호한다고 하고 보수는 분명한 결말이 있는 권선징악 이런 구조가 있는 이야기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음악도 주제부가 있는 주요 멜로디가 있는 이런 음악을 보수는 좋아하는 반면 진보는 재질을 좋아한대요 그래서 저는 진보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도 라임이 있는 시를 보수주의자들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진보주의자들은 자유롭게 펼쳐나가는 이런 시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우생악으로 갈 위험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약간 조심스럽게 저희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이걸 역수입해가지고 얘기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역수입이요? 역수입이라기에는 연구를 모를 수도 있겠지만 흔히 나오는 레토릭이잖아요 문화계는 왜 다 좌파인가 아 네 그렇죠 좌파가야 문화계를 장악했다 아 그런가요? 그게 어떤 시사평론가들의 생각과 다르게 제가 보기에 이진숙씨의 쇼핑리스트는 앞으로 한참 돌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수구 보수는 왜 호캉스를 좋아하며 빵을 저렇게 많이 먹는가 저도 빵을 좋아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너무 많은 걸 적용시키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또 문화상품은 시기적 다양성이 있어서 라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애들은 랩을 못하는 걸 좋아해야 진보가 되는 거예요 20년 전에 제가 애일 때는 랩을 잘하는 걸 좋아하는 게 진보인데 랩이 없던 시절이니까 30년 전에는 그렇죠 상대적이니까요 유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경향성이라는 거죠 경향성 그리고 뇌의 반응으로도 진보와 보수를 구분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사고로 다친 사람의 이미지를 볼 때 진보 성향의 사람의 뇌에서는 고통을 느끼는 지점이 눈에 띄게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이게 좀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뇌의 스캔만을 보고도 아 이 사람 진보겠구나 보수겠구나 이걸 거의 뭐 정확하게 맞출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정도로 정확하군요 네 이게 가장 여러 가지 사진으로 했는데 이 사진이 가장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뇌 스캔으로도 정치 성향을 분간할 수 있을 정도라서 어떤 뇌 과학자들은 진보냐 보수냐를 결정하는 성향이 유전자에서부터 한 30% 정해진다고까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영화 소울을 보고 가장 크게 감명한 부분이 그거죠 사람 어떤 놈인지 다 정해져 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 메시지를 받는 순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공화종의 목표가 우리가 계속 나눈 대화처럼 분명해지는 거예요 타협해야지 날 때부터 저런 사람들인데 그렇죠 타협해야죠 싫어하면 싫어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그런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을 없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에서도 관련 연구가 있었는데 2020년에 서울대병원의 권준수 뇌인지학과 교수 연구팀이 보수와 진보 성향에 따른 뇌신경 연결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성인 106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미리 해서 정치적 성향을 제외하고 나이와 교육 사회 인구 학적 특성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실험 대상으로 정했고요 성향이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세 집단으로 나눴는데 106명 중에 42명이 진보, 44명이 중도, 16명이 보수로 조사가 됐다고 합니다 결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이 결과 보수 성향을 가진 집단은 발음 테스트 시간 안화 전두협과 세기압소협 사이, 섬념과 전두국 부근 사이의 연결망 강도가 진보 성향을 가진 집단보다 약 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잘 아시겠죠?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가요? 곤충인가요? 곤충 이름인가요? 근데 지금 말한 이 알 수 없는 단어의 이 연결망이 어려움에 적응하는 기능? 그래서 자기 조절 능력이나 회복 탄력성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래요 그래서 이 연결도가 진보보다 5배 높게 나타났다는 것은 회복 탄력성과 자기 조절 능력이 뛰어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더 높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어떤 사회의 불합리를 발견하고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돼? 이런 고민이 많은 사람이라면 보수적인 사람들은 거기에 비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예요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인풋이 있어도 아웃풋이 안 나온다는 거군요 그렇죠. 나름대로 그냥 소화를 해버리는 거죠. 이 상황을 이 타이밍이 분노를 내려놓기 참 좋은 타이밍인 게 양자가 다 필요하잖아요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건 그게 커뮤니티든 가족이든 회사든 좋은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동료 그렇죠 저 사람을 믿고 있어도 저 사람의 일정한 항상성이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를 늘 내주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와 거의 무관해 보일 정도로 스펀지 같은 존재일 수도 있는 사람 저 사람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의 사람이다 네. 어느 정도의 보수성은 조직에 도움이 된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저는 이 단어는 다 이해 못하겠고 워너브라더스 만화 워너브라더스 맞나? 핑키 앤더 브레인에 보면 그게 이제 진보를 무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핑키는 되게 똑똑하고 전두엽이 됐다 커요 맨날 우주정복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낙천적이고 진보적인 브레인이 일을 다 망쳐요 아무렇게나 수행하다가 뇌 얘기하시길래 제가 아는 게 그거예요 전두엽이 진짜 크네요 노래 가사에 전두엽이 나와요 약간 치워와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보수 성향의 뇌는 진보 성향의 사람보다 심리적인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고요 그래서 진보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체제에 대한 불만,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 사회적인 평등, 공정함 이런 걸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보 또는 모호하고 알 수 없는 정보, 단서, 변화 이런 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반면에 보수는 그런 거에 크게 반응을 안 해요 대신에 경제적인 안정이나 안보 이런 자기의 안정을 해치는 위험에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 보니까 정말 정확히 맞아떨어진 사례가 생각났어요 뭐요? 저희 엄마는 저의 직계가족 중에서 가장 보수적이거든요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그렇게 세상 걱정을 다 혼자 끌어안고 살아서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아 그러네요 딱 그 태도를 보여주는 거네요 아 왜냐하면 딸의 답은 그렇게 안 힘든데잖아요 그렇죠 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타고난 어떤 성향의 차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하고 미국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했는데 보수의 사람들은 위험 자극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뇌 기능의 차이가 생겨난 것인지 아니면 뇌 기능의 차이 때문에 정치적 성향이 다른지는 알 수 없지만 알이 먼저냐 병아리가 먼저냐 하지만 이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뇌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보냐 보수냐 좌파냐 우파냐 이거는 온전한 뇌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뇌가 이렇게 결정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없다고 해주신 부분은 상황 조건이 뇌 뇌를 그렇게 바꿨나?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되게 설득력 있잖아요 갑자기 개털에다가 부동산이 생겼어 그 다음에 보수적으로 변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뇌에 부동산 입력되면서 그럼 뇌도 따라가는 거죠 난 이걸 지켜야 되는 게 생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 뇌는 바뀌어야죠 진화 그렇죠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은 내가 결심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차이는 어떤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경향이 있다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음악 어떤 음식 어떤 인테리어를 선호하는지는 취향이나 다름이기 때문에 야 너 왜 그 음악 좋아해? 너 왜 인테리어를 이따위로 야 너 그 음식 먹는다고? 이렇게 비난할 수 없듯이 정치적인 성향도 쉽게 바꾸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상대를 비난하기보다는 인정하고 차이를 받아들이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아 도무지 말이 안 통해 꽉 막혔어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성인이 돼서 어떤 성향을 갖게 됐다면 그건 그게 그 사람의 견해가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를 거부하거나 바꾸겠다고 마음 먹기보다는 서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것이 생산적입니다 그게 많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점이고 저도 어렵고 예를 들어 1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2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커뮤니케이션 중에는 뒷담도 있고요 효율적이죠 네 적을 설정하는 일도 있고요 공동의 적을 다만 그것도 목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나한테 설득이 덜 된 누군가를 언젠가 설득시키고 말겠다 정도의 목표는 있어야 된다 때로 정치를 많이 보다 보면 그 목표도 잊어버릴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탄수화물의 지방합성 억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오 그 알씨로 올라왔다 설레는 순간엔 꾸룩꾸룩 오누마카롱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2년 만에 공개방송 추천은 대구는 팟캐스트 시대 춘천 상상마당에서 8월 24일 토요일 오후 2시 대구 아회 아트홀에서 8월 31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만나뵙겠습니다 예멘은 인터파크에서 춘천은 팟캐스트 시대는 8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 대구는 팟캐스트 시대는 8월 9일 금요일 오후 7시에 시작됩니다 다양한 브랜드야 다양한 라이너 소리가 궁금한 사람들에게는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광고 최고급 하이파이 기기 브랜드 B&W 제가 상식이 짧지만 이건 알죠 바워센 윌킨슨 영화 감상 음악 감상 어떠한 것이든 본연 그대로의 놀라운 사운드를 들려주는 사운드바 파노라바 3 아름다운 디자인에서 만나는 동급 최강의 사운드 압도적인 드라이버 유닛을 통한 선명한 사운드 더 제플린 액세스몰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집이 작을 때는 바워센 윌킨스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헤드셋만 필요하시면 바워센 윌킨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공간이 아주 넓을 때 유능한 사운드바가 정말 능력을 발휘합니다 약간 저렴한 거 집어넣으면 80년대 소리 듣는 것 같거든요 사운드바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불리는 사실 써보신 분 아니시면 이거 지출하시는 게 힘드니까 설명을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하이파이야말로 정말 가장 효과가 좋은 사치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합리적 월급 도둑으로 사운드바나 제플린을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정품 가장 합리적인 가격은 액세스몰입니다 그래서 왜 가난한 사람들이 보수 정당에 투표할까 왜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 과거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선거를 하시는 분들은 귀 기울여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워슬린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워슬린이 리차드 워슬린이라는 사람인데 과거에 레이건 대통령의 선거 전략 책임자였대요 이 사람이 분석을 해보니까 유권자는 합리적이지가 않더라 그렇죠 어떤 정책이나 쟁점에 대해서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거나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지 많은지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게 아니더라 그 사람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그 사람한테 표를 주는 네 가지 근거가 있는데 첫째는 동일시 자신과 후보자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호감이 가는 사람을 선택하더라 레이건은 젊었을 때 초미남이었습니다 배우였잖아요 호감이 가는 사람한테 하더라 그 다음 둘째 가치 정책이 아니라 가치의 동의를 하더라 그러니까 급식을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평등 모든 사람에게 기회 이런 식의 이런 가치의 주장을 하더라 동의를 하더라 그 다음에 신뢰 이 사람이 믿을만한 사람인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어도 믿을만한 사람인지가 중요하고 군대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진정성 이 사람한테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주장을 한다면 그것이 호감이 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별것도 아니에요 목소리 톤이 멋있어요 레이건은 연설하다 울고 진정성이 있어 보이면 봐요 이런 걸 꽤 뚫고 있었던 워슬린이 레이건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내놓았던 것 중에 제일 잘 먹힌 아젠다가 소수민족 싱글맘들을 부르던 이름 복지의 여왕이었어요 이게 대박 잘 먹힙니다 레이건의 대중적 인기를 끌어올린 두 가지의 개념이거든요 복지가 과도하다 미국은 기업이 돈을 벌면 낙수효과가 생긴다 이 두 가지였어요 가치 얘기군요 이거 다 잘 팔렸습니다 왜? 자신과 후보자를 동일시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정책이 아니라 가치가 먹히면 됩니다 그렇죠 왜? 사람들은 비합리적이거든요 이 전략을 그대로 해서 부시도 당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들 부시도 아빠 부시도 그래서 한 당을 지지하더라도 당의 정책에 모두 찬성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가 속한 또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의 의견 대표의 말을 무조건 감싸고 지지하는 이런 것을 정치 부족화라고 하던데 이 부족 종족화 부족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 부족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상대를 내 집단 외집단 나와 같은 부족이냐 다른 부족이냐 외집단이냐 이걸로 구분을 해서 무조건 감싸거나 적대시하는 태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정치의 이것도 인간의 동물적 본능의 영역이죠 이건 또 외부 조건과 연관성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치만 그래도 한 당을 지지한다고 해도 당의 정책이 모두 찬성할 수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 경향으로 가고 있는데 눈이 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딱 드러난 게 우리가 남이가 그다음에 내로남불 그래서 외집단이 불행을 당하면 인류 공동체이자 이웃으로 슬퍼하거나 위로를 해야 되는데 그럴 줄 알았다 자업자득이다 심지어 잘됐다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건강한 정치 문화가 아닐 뿐더러 개인도 사회도 병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문득 어색함을 느끼신 분들이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야당 대표 살인미수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고 외신에 보도되는 온도와 우리나라에 보도되는 온도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병원 헬기를 어디서 찾느니 어느 병원에 갔느니를 가지고 시비가 붙었어요 지극히 비인간적인 해석이거든요 언론인들이 왜 미쳤지라고 생각하다가 미국의 리버럴 언론들이 저 총알 가짜 아니야? 라는 궁금증을 드러내는 걸 보고 아니 트럼프가 미울 수는 있지만 어떻게 총알을 가짜로 얼굴에 쏘라 그래 맞아 자작극이라는 얘기도 나오기도 했죠 외국인들은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부에서 화가 난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트라이벌리즘을 채택해야 되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왜? 진보 언론인들과 진보 정치인들은 저렇게까지 몰상식적이고 인류에게 해가 되는 정치인을 처음 봤으니까 암 뭉치기가 좀 곤란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부분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가 약간 스포츠 경기처럼 됐어요 지나치게 진영에 몰입해서 상대편이 잘못하면 잘못되거나 하면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지경까지 갔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가 통하지 않고 논리나 논증이 아닌 감정적으로 사안을 대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거죠 근데 이분법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온 세상은 선과 악 물론 내가 선이고요 항상 그래서 금을 그어서 구분을 하게 되고 정치적인 폭력이 정당해지게 됩니다 이 부족주의의 결과물인 무비판적 수용은 결국 유권자 개인에게 이득이 되지 않습니다 나아가서 사회적인 통합을 해치고 정치적인 극단주의를 조장하게 되죠 내가 추구하는 가치, 원칙, 이득을 따져보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요구해야지 나도 공동체도 좋아집니다 항상 어려운 거는 이런 비판을 하고 나서 그럼 우리는 이제 타협과 대화를 어떻게 해야지 후퇴하지 않은 것이 결과가 나올 것인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집단 안에 소속돼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가치를 내버리면서까지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커뮤니티가 재밌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자기 가치가 분명한 사람들인데 어떻든 간에 어떤 순간에서 타협을 해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나와 정치적 성향이나 지지 정당이 다른 사람을 배관시하거나 적대적으로 보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정치적인 또는 도덕적인 판단은 이성이 아닌 직관에 의한 것이고 자신의 이에게 반하는 당의 표를 주고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부모님을 설득할 수 없는 이유는 설득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오랫동안 축적된 그 사람 자체 그 사람의 가치관 그의 신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르다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나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각기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서 자라왔고 또 정치 성향이나 가치관은 자라난 환경에 따라 또 혹은 뇌의 발달이나 성향에 따라서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신념이나 취향처럼 돼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상대를 적대시하기보다는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차이보다 동의할 수 있는 지점을 찾는 것이 생산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보수, 진보 어느 당 지지자로 규정해서 무조건 따르기보다 어떤 사안에 있어서 자신의 의견과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 자신의 의견과 수용할 수 있는 정도를 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는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논의에 참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무슨 논의요? 길어질까 봐 아 여기요? 저 먼저 갈게요 아니에요 제가 아무리 이성적인 척을 해도 저는 진짜입니다 정치 때문에 화가 난 고관여층 모두에 대해서 저는 호의적입니다 은근히 안 그런 때도 없어요 이때는 이성적이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 역시 북소장님이 설명해 주신 이유 그대로입니다 그분들이 살아온 삶의 가치 전체를 부정할 생각도 없고 오히려 긍정하고 싶은데 긍정을 하자고 했더니 저분들이 저렇게 정치적으로 분노해 있는 이유도 받아들이는 게 맞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봅시다 선거 때마다 제3정당이 나와요 그들도 이론에 맞는 똑같은 말을 합니다 부족주의가 됐다 부족주의가 됐다 외집단과 내집단으로 바라보고 서로를 적대시하기 바쁘다 그런 다음에 나와서 다 져요 그러면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합니다 우리가 가장 이성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졌다 그 말이 맞다고 해도 무능한 정치 집단이지만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자를 늘리는 일을 그만큼 못해온 사람들의 조직일 뿐인 거거든요 프랙티컬리 레이코프의 책이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잖아요 사람들이 부제를 몰라요 뭔가요 미국의 진보는 왜 선거에서 지는가죠 레이코프가 한 말 그 책에서 제가 남은 단 한 문장은 그거예요 진실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 프레임에 맞아야지 진실이다 안 그러면 안 받아들여진다 아까 마지막에 설명해 주신 것하고 동일해요 사람과 커뮤니티 전체가 이어내려져 오고 있던 가치관을 확 흔들면 진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이룰 수 있는 건 이만큼이다 아주 조금이다 유권자가 정체성과 가치관을 투표하고 그게 이익과 불일치한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결론에 의하면 분노한 유권자도 틀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고요 저는 왜 빨리 탄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냐 하루 두면 계속해서 국유 재산을 기재부 은퇴한 사람한테 팔아넘기니까 하루 두면 자꾸 국가 인프라를 기업한테 팔아넘기니까 하루 더 집권하고 있으면 특정 세력 특정 시민들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자기 세상이라고 하루라도 더 믿게 되니까 나는 마음이 급하다 그러면 우리가 배운 대로 얘기하면 이걸 어떻게 설득하지?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 사람한테 그 고민을 하면서 올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하루가 피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 이분을 지지하는 디폴트의 지지층이 있잖아요 그게 한 15% 이렇게 지금 많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소수자도 배려하는데 이 15%를 깡그리 무시하고 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두려움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생산적으로 가려면 서로의 공통점을 찾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공통으로 싫어하는 누군가 아니면 공통으로 동의하는 부정부패가 있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요 네 그 두려움은 저도 있습니다 논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만 감옥 안 보내고 나머지 다 집어넣고 그것도 일단 아까 동의하는 전략 중에 하나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 요즘의 고민은 이 이론을 다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이걸 기반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럼 내가 누구를 설득할 것이고 누구를 인정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 맞는 전략을 만들거나 혹은 포기하거나 무시하거나를 각각 어떤 상황에서 선택할 것인가 그런 개인의 전략의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싸운다면 어디에서 싸울 것이고 받아들인다면 어디에서 받아들일 것이고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은 누구이고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나 활동가나 이런 사람들의 역할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 각자의 위치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화하고 행동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걸 조정하는 문제가 저한테는 요새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민하고 한 10년 지나 보면 서로들 서 있는 위치가 다 다르죠 이건 생각을 많이 해서 저 자리에 가 있기도 하고 내가 인정받은 곳이 여기라서 와 있기도 하고 그냥 돈을 주는 데가 여기라서 와 있기도 하고 정치인들 말할 것 같으면 공천을 주는 데가 거기라서 가 있기도 하고 어떤 그 진정성에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건 이성이 아니라 진정성인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분이 자기 아버지는 절대 설득이 안 될 사람이었는데 설득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5년 동안 아버지는 이메일을 못하기 때문에 팩스를 사다드리고 매일 편지를 써서 팩스를 보냈대요 아버지의 정치 성향을 바꾸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는 아직도 네가 말하는 걸 안 믿지만 그래도 내 아들 때문에 바꾸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전에 청취자분이 주신 그런 후기가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박근혜 찍었는데 변호인 보고 울었다 나 어릴 때 저렇게 잡혀간 친구 있었다며 그러니까 이게 감정의 영역이라니까요 나도 안이성적이죠 한 개도 안이성적이어서 너무 합리적이네요 이성이란 이성은 다 동원돼서 만드는 정치고 결론은 감성이 해줍니다 재밌는 시간이었어 재밌다 그랬잖아요 원래 무슨 공포영화인가 해준다고 안 했었어요? 공포영화요? 네 뭔가 무서운 거 특집해준다고 그랬었는데 제가요? 남량특집이요? 제가요? 잘 기억해봐요 제가 공수표를 너무 많이 남발했네요 이런 진정성이 없었던 부기록 공포영화는 생각해보면 부기록은 공포영화 별로 없었을 거야 왜요? 라스 폰트리에가 있는데 시퀀스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잖아 그냥 죽었어 이렇게 끝나잖아 내가 죽였어 굿날 굿날 어떻게 알아요 굿날을 그것만 알아요 다음 계절에 다시 만납시다 북유럽연구소 시간으로 함께 했습니다 내일 시간에 뵙죠?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BWK